헌법 1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결하죠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방해를 받지 않으며 그렇게 형성된 사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교재 갖고 계시지 않고 다른 교재를 보시거나 그래도 그냥 자기가 보는 교재에서 일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헌재판례 문장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사분 교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 교재에 다르게 이제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사생활이란 이름 타인의 인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밀한 특히 내밀한 생활 영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차단성 내밀성 비공개성이 사생활의 핵심 표지다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생활에 속하는 전형적인 것으로는 성생활이라든지 의료 건강 관련 사항 특히 건강 관련 사항 그 점에 사적인 대화라든지 교재 상황 가족 사이의 인간관계 등 아 이런게 사생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역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1980년 8차 개헌 오공원법 전두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오공원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됐다 연역 그 다음에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니까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죠 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보호는 의사에 반하는 사생활의 공개를 금지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탐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밀 그 다음에 자유의 불가침 그 비밀의 보장을 전제로 자유롭게 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됨으로써 자유가 확보되는 영역에서의 자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밀성 보장과 관계없는 자유 행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아 그렇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렇게 그럼 뭐가 다르지 아 비밀 보장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사생활의 자유 가 이렇게 관계되고 비밀 보장과 관계없는 자유 행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거 아 이렇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특히 이제 뭐 그 행정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특히 요즘에 어디 뭐 사이트 같은데 아니면은 그 이렇게 가입하려고 할 때 이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요구하죠 이제 그런 거 관리 안 돼서 특히 이제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적 근거 이거 중요하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돼 이게 왜 헌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 규정하는 헌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다른 어떤 헌법 조항에서 이렇게 근거를 찾아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기에서도 끌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 10조 1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거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1문에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고 보장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요 그 다음에 주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히 제2조 법률조항 확인하세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생존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는 비밀정보에 하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그 개인정보는 비밀정보에 하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는 게 자 이 개념 그 다음에 아까 동의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의 제공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카페에 가입한다고 어디 사이트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런 거 요구하죠 그때 이제 동의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열람정정 삭제 등의 요구권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 내지 37조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2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이런 걸 말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틀리게 어떻게 출제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또는 사자에 관한 정보 사자에 관한 정보 아니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틀리게 구성한다는 거 요렇게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헌법 1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주황이죠 통신의 자유의 의의 통신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보통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을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 아 통신의 자유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특히 그 사생활보호는 사생활보호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지 보는게 중요한데 사생활보호는 사생활의 아까 공간적 보호라고 했죠 사생활의 공간적 보호에 개인간의 의사소통의 비밀이 보장될 때 완성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국가가 우편 최신 사업과 관련된 국가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최신 사업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 운행을 독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통신은 다른 사생활의 영역에 비해서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이다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 어떤 취지 내지 어떤 영역과 관련된 것인데 한번 이렇게 아 사생활의 비밀이 아까 그 그 관련돼서 또 이렇게 충분히 이거를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지만 아 이것과 구별해서 통신의 자유에 이렇게 의해서 따로 이렇게 보장하는 이유가 아 국가가 통신을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따로 규정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한번 보면은 통신의 자유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야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뭐 감청한다든지 도청한다든지 그러니까 감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 그 제한 못하게 하는 식으로 법이 규율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주체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이 되고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신의 자유의 내용은 통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에 불가치 자 이렇게 되는데 통신의 비밀이란 편지 우편 전화 전신 뭐 이메일 뭐예요 이런게 격지자간 격지자간의 의사전달과 물품수준의 내용 형태 당사 조달 방법을 격지자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래서 불가침이란 뭐예요 통신의 비밀에 불가침이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 등의 인지를 금지하는 거 아 통신 불가침 이렇게 개념을 쓱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통신의 자유는 대국가적 효력과 최근에는 뭐가 특히 특히 중시되겠어요 대사인적 효력이 이제 가지는데 특히 최근에 무선통신이란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국민들은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크게 우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통신 비밀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히 어디 사인 사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사인적 효력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연하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 보시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 영장주의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밀보 5조 6조 조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는 고등법원 수석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 이게 양쪽이 내국인이거나 당사자 한쪽이 내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 승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이런 7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에 허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경우에도 사후허가를 구하여야 하는 8조와 관련된 조항 이런 조항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중요한 조문들이니까 확인을 해 두세요 제가 여기 조문을 명시해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 13조와 관련돼서 최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헌 그 헌재 판례가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같이 볼게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통신비밀보호법 13조 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11호 감옥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열람이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 내지 라목 한번 볼까요 12조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데 보시면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발착신통신번호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자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는거에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로 그럼 요청하면 이거 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제한을 가하지도 않고 너무 이제 광범위할 수가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안에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뭐?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특히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의 지생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방 7급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전기통신사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구에서 발신된 중요한게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요 판례까지 확인하면서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